계양구는 지난 22일 계양구청 광장에서 2018년 2분기 계양사랑 나눔장터를 성광리에 개최했습니다. 계양사랑 나눔장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 교환해 녹색 생활 및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자발적 기부함으로써 건강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분기 개최되는 알뜰장터입니다. 이번 나눔장터에서는 주민과 어린이의 알뜰시장과 사회단체 알뜰 매장, 아나바다 장터, 농특산물 판매 코너 등이 운영돼 의류 생필품, 도서 등 재활용이 가능한 모든 물품의 판매 교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에 쓰일 수 있도록 계양구청 복직정책과에 전달될 예정입니다.